안녕하세요 박지성입니다. 오 박지성입니다. 이경규 씨이신 이경규 씨 그리고 김제동 씨 그리고 또 성유리 씨 또 브라질 월드컵까지 가신다는데 가서 한국 대표팀 많이 응원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경규 씨가 이번에 또 6회 대회 연속 현지에서 월드컵을 관람하시게 되는 것 같은데 저 역시도 해보지 못한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대단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만큼 많은 지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지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축구 공부도 많이 하시고 축구 공부도 많이 하시고 이번엔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문적인 그런 지식들을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아니죠. 즐기면 되는데 공부를 하라 그러니까 답답하네. 은재형. 은재형 은퇴하시고 은퇴하시고 살이 너무 많이 찌신 것 같아요. 살이 너무 많이 찌신 것 같아요. 지냈을 때도 살이 없던 건 아니었는데 없던 건 아니었대요. 브라질에 가서는 경험이 있는 만큼 또 선수들 많이 독려해 주시고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좋네요. 또 강부장 선생님도 김민종 씨 그리고 또 김수로 씨까지 또 같이 가시게 됐다는데 다 같이 가셔서 열심히 응원해 주시면 좋겠고요. 모두들 다 몸조심히 가서 한국대표팀에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